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하세요 여러분! 오늘은 금요일이고 저는 암어머 만들려고 하는데 천을 사러 오늘 동대문 가려고 해요 나가서 마트 가서 장도 볼 거고요 천은 오늘 바로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서 한번 골라보려고요 그럼 나와볼게요 안녕! 집에 엄청 많아 두꺼운 걸로 해볼게 응 두꺼운 거 예쁘다 어? 이거 괜찮은데? 따로 오시면 리치했을 때 괜찮은데? 응 이거? 안 먹으니까 살 했더니 난 게맛살도 안 먹어봤네 있는 거 여기다 치즈 쪼밥 좀 매워 좀 매워 좀 매워 좀 매워 좀 매워 여기다 뿌려야지 찍어먹기 나 혼자 먹은 거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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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nchmark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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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더 좋아 이제 채소를 사야겠다 참경채? 어디가? 어디가? 대박! 대박! 덜 매운 건가? 사야겠다 호빵이다 이거 편의점도 이렇게 하면 참 좋을텐데 번역데이스 분모자는 어디 있어요? 분모자한테 그러지 그러면 이거 안 되겠네 그때 샀던 거 이거 없을까? 이거 이거 전에 먹었던 거 봐 너 뭐 먹을 거야? 너 상큼한 거 먹을 거야 아직 안 봤어 팝카롱도 맛있어 나 생각만 할 때 맛있네 이제 집에 갑니다 맞아 그렇게 해 그럼 이렇게 한다? 그럴까? 입김에파리 저는 6시에 홍대로 전시 보러 갈 거예요 그다음에 중국 당면 내일 먹을 거라서 미리 불러 놓으려고 해요 양은 이렇게 많아요 일단 이렇게 넣고 밖에서 귤 먹은 거 이거 껍데기를 귤 피차 만들려고 가지고 왔어요 귤 피차는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말려두고서 먹을 수 있대요 그래서 오늘은 못 먹고 일주일 후에 다음 주에 영상을 찍어볼게요 저는 이제 동생이랑 홍대로 전시 보러 갈 거예요 옷은 이렇게 동생한테 이거 코트랑 가방 빌려줬어요 나가볼게요 안녕 안녕 누가 알아보면 어떨까? 누가 알아보면 어떨까? 으어? 또 크림 좀 만들어주세요 콩팡 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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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크게 해준다 그냥 놓으면 어떡해 땡! 땡! 새우 집어넣어 새우 있어? 있겠지 잘 먹겠습니다 우리 둘 다 턱만 간단간단히 나와있어 새우 끼가 잘했다 먹어볼까? 응 치즈와 오무 계란이 들어가 있는 거도 눌러보십니다 또 아이스팩 있는 거 먹어봐 진짜 먹어볼까? 와우 무슨 일이야? 이거 먹으라 주는 거예요? 응 제가 먹을게요 오늘은 동생이랑 야식으로 오늘 마켓에서 사온 불닭볶음 라이트 이거 해먹으려 해요 집에 오니까 살짝 출출해가지고 분명히 밖에서는 엄청 배가 불렀는데 출출해졌으면 좋죠 진짜 조금 덜 매웠으면 좋겠는데 진짜 조금 덜 매웠으면 좋겠는데 진짜 조금 덜 매웠으면 좋겠는데 오늘의 야식은 오늘의 야식은 불닭볶음면 라이트랑 고기만두 김치만두 이렇게 사왔어요 이거 먹고 저희는 자려고 해요 고기만두 그래서 어제 워머 만들던 거 동생이 마저 해주고 있어요 내 손 좋아하는데? 그래? 근데 왜 실렸는데? 그때 이상하게 나왔나 보지? 이렇게 말이에요 아 못 찍겠다 여보세요? 이대로 재보라는 이 말이에요? 말을 해줘야지 저랑 싸우자는 거예요 얍 얍 얍 얍 얍 얍 얍 얍 얍 물 좀 따라와 이기서 동생이 귤 까달라 해서 옆에서 귤이나 까주려고요 한 입에 먹게 주고 싶은데 귤을 못 까 양수증이 나왔나 귤 이따가 마라탕 끓여 먹을 거거든요 저는 계란 삶은 거 같이 먹고 싶어서 지금 삶으려고 해요 이거 어때? 창문에 넣는 거? 어포스터 벽에 그냥 붙일까 했는데 포장했던 그대로 이렇게 세워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당분간 창틀에 이렇게 세워두려고 해요. 귀엽다 근데. 마라탕이랑 같이 먹을 꺼바로우를 지금 주문했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받으러 나가려고 해요. 나갔다 올게요. 전 이제 집에 와서 마라탕을 빨리 만들으려고 해요. 배가 너무 고파요 지금. 일단 채소부터 씻어볼게요. 소금을 씻어주세요. 소금을 씻어주세요. 소금을 씻어주세요. 소금을 씻어주세요. 소금을 씻어주세요. 다진箱을 씻어주시고 하나씩 썰어주세요. על 소스가 한가득 클 lew 먼저 제일 두꺼운 중국당면을 넣을게요. 내가 제일 잘 안 익을 것 같으니까. 그리고 건두부 미리 잘라뒀던 거 넣고. 팽이버섯, 청경채, 그리고 집에 이거 잠봉햄 있어서 같이 넣을 거예요. 소금을 넣을게요. 과일에 오일을 만들어주세요 ibilidad 주문해번호박 마늘에 올려서 계란에 올랐어요 계란을 먹어서요 한 번 더 먹었어요 진짜 맛있다. 다들 근데 저거 마라소스로만 하던데 맵지라서... 자 이제 썰어먹겠습니다. 한 번만 더 넣어줘요. 다 잘라놓고 먹었어? 아 좋아. 소스가 되게 적어보이네. 너무 작게 자르지 마 도둑둑 나니? 진짜 소유 대기팔 뭐? 뭐? 딱히 그런거같이 왜그래요? 와우 맛있어 보인다 마라탕 니가 맛있어 보인다 니꺼가 니꺼가 마라탕 같아 먹겠습니다 드디어 먹는다 드디어 집에서 마라탕을 먹는구나 오 매워 사진 찍느라 못 먹고 자르느라 못 먹고 오 던을 한 번 먹었어요 하하하하 아 혀가 다 튀었어 간보다 그리고 마늘 쇼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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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 마라 소스 자체가 살짝 부족한데? 사람들이 저게 제일 맛있다는데? 핸드워머 다 완성이 돼서 지금 한번 착용해보려고 해요.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. 이거 먹으면서 디플릭스 불 거예요. 이거 초코옥당에서 먹으려고요. 이거 초코옥당에서 먹으려고요. 제가 넷플릭스를 깐지 얼마 안 돼서 사람들이 추천해주는 거 하나씩 보려고 하는데 김 씨네 편의점 재밌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거 보려고 했는데 너무 별론 거예요. 그래가지고 지금 뭐 볼지 찾아보고 있어요. 또 이거랑 같이 먹으면서 같이 보려고요. 초코 이거 시식해봤는데 엄청 맛있더라고요.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고구마 호빵 한 줄 다 먹었었는데 진짜 이제 주마다 삼림호빵 신메뉴 도장 까기 할 것 같아요. 고구마 호빵 네 몇 달 clar, 그런 게 너무 네